겨울이라 굉장히 건조하고 나이도 한 살 한 살 먹고 눈가에 주름만 늘어나고 이럴 때 필요한 오늘의 꿀템! 바로 TCS 메르덤 제주 용암해수 아이크림입니다. 아이크림이 거의 다 거기 아닌가? TCS 메르덤의 제주 용암해수 아이크림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피부가 되게 얇고 눈 밑에 약간의 환부종이라고 하는 좁쌀 여드름같은게 나와서 리치한 타입은 안맞는데요. 타 아이크림에 비해서 되게 가벼운 제형이라서 흡수도 빠르고 금방 눈 밑에 생기가 돌게 만들어진 아이크림입니다.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용량도 무려 30ml이라서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선물로 드려도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여러분께도 DCS 메르덤 제주 용암해수 아이크림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